똥냄새나는 똥팩트 와 타격이 강화되었어요 캐틀멜 미라손 펑스텐 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일어나고 있음 뭔가 뭔가 이즈 라이징 강화된 몸체도 쌓까 도박 도박 도박하는 미친 로그 도박 아잇 잘 못 넣었어 긁어내기 개도답인데 어떻게 패치졸 안해주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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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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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곰도 못하고 가버렸구나. 한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련의 축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작은 상자. 작은 상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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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게 낫지않나? 가지도 보고 역학 없어도 다 주워팔 것 같은데 킹썬 꽤 쓸기도 있고 트윗기 잠시 뺀고 단독이 잠시 뺀고 두부 정말로 아니 똥구성 주지마 아이고 따빗님 감사합니다 이미 잘 들었군 유전 알고리즘 알고리즘 창빵이랑 심장 생각하면 넣는게 낫긴 할텐데 강모음 하나 더 넣을까? 아냐 편향이나 강화사 베버거 베버 222 모여들 베버거 베버거 베벅 베버거 베버거 베벅 베버거 베벅 베버거 베버거 베벅 베벅 베버거 베벅 지났는데 저거... 소비 내놔 소비 내놔 소비 내놔 털고 소비 내놔 소비 내놔 허브 가져올걸 회뿐 년이다 소비 내놔 다시는 똥팩트를 무시하지 마라 도마뱀 꼬리 예 미안합니다 핵분열... 다음엔 도마뱀 디넘강 디넘킬 소비 안나오나 소비 터보 전기어가 나왔따 도마뱀 딱... 필요한 전투 앞에서 전격적을 주네 지옥 防 葱 ду 손 삼 HD 근육 터athy 수로 OC 냉정함 뿔이였으면 집었을텐데 냉정함이 뿔이 아니네 아니 이거 덱에 있는게 아니라 생성된거야 실력 봐 비가 필요하겠죠 잘 구워질 두루베카입니다 핵분열만 빨리 낳았어도 다 끝난거였는데 안되 알고리즘 키르츠야 키르츠야를 명심해라 잉정함이 될 수 없는 중 이수학 indispensable 냉기가 보잖아요 법법 빠졌어 존도 하자 어색해 안 맞으면 수고 전탈만 쓰면 돼 아우 잡채 아, 이거 맞다. 부작용도 없다 어 잠깐만 이걸 해시계를 빼내 아니 킬각이 문제가 아니라 킬초한데 한 대 해시계 돈 497원인데 편향 전타 편향바다 여기서 멤버십 카드를 준다고? 아니 뭐 사는게 이득이긴 한데 뭐 사서 뭐하게 증폭? 회중시계? 증폭 근데 널데없는데 증폭 조각 모음 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필요없는데 혜정씨계 회중시계 탱이는 안 돌아갈 거고 살 거는 회중시계 밖에 없겠네 아 명중 하나 살까? 민터 포션 하나 살까? 어? 내가 역하가 여기야 그래 템포 짱 빠르네 이게 덱이지 역장 기기학습도 역장도 다 좋아보이는데 역장 없으면 방어 안될거같아 방열판 마렵다 아싸 폭풍 2개 졌다 아싸 아싸 하이프니언니 하이프니언니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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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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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